네, 안녕하세요. 벤에프 산들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피자 배달을 하는 역할로 나왔었는데요. 많이 궁금하실 거에요. 제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그것은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. What's my favorite pizza topping?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은 무엇일까요? 너무 어려우신가요? 네, 힌트는 MAV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 중 제가 직접 믿앤그립 방송에서 한 분을 선택하여서 예쁜 폴라노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릴게요. MAV 믿앤그립에서 만나요.